마음 면역력을 키우는 긍정화건 루틴 영상 갑작스러운 상황과 예측하지 못한 사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과 책임져야 하는 일 등으로 인해 너무나 지치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자신을 원망하며 힘들어하거나 다 포기하고 세상을 피해 숨고 싶어질 때도 있죠. 이럴 때 괴로움에 잠직당하지 않도록 마음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심이나 고민, 답답함과 좌절감에 내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고 칭찬하며 용기를 북돋아주세요. 내가 얼마나 가치있고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금 느껴보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준다면 더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를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긍정과 확신의 말들을 매일 반복하여 듣거나 소리내어 따라해보세요.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암시가 계속되면 잠재의식을 깨우고 내재되어 있던 에너지가 나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럼 마음 면역력을 키우는 긍정화건 루틴을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친다. 나는 어떤 일이든 해낼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며 나의 도전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생산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무엇이든 배우고 해낼 수 있다. 나의 재능은 무궁무진하다. 나는 자신감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며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주의를 빛낸다. 나의 정신력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강인한 사람이다. 나는 절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으며 끈기 있게 나의 하루를 일궈나간다. 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늘 올바른 선택을 한다. 나의 판단이 흘리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며 나는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두려움에 맞설 수 있다. 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있다. 나는 어떤 어려움도 끝내 이겨낼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것이다. 나는 특별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다. 나는 주변에 즐거움과 웃음을 나눠준다. 나는 유일무이한 사람이며 이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한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에게는 굉장한 행운이 따른다.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순조롭게 진행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나는 어디서든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 나의 주변에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기운이 가득하며 이러한 환경에 큰 기쁨과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며 나의 오늘 하루는 눈부시게 빛난다. 자신감이 차오르고 활력이 생기는 느낌이 드시나요? 긍정화건 루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한층 단단하고 성숙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힘차게 세상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